언니 너무 어딘가에 해리포터 살고있어 태그리 룩쯤 있을 것 같은 곳이에요 나 해리포터 한 번도 본가 없어? 해리포터 한 번도 본가? 누구 나오는지도 몰라 사람이야? 뭐야 내가 왜? 나 사람 아니야, 여정이야 아니야 아니야, 여정이야 여정이야 어, 가져 오늘부터 규리언니가 여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규리언니 해리포터 안봤지? 나도 안봤는데 왜? 호리대 복장에서 많이 봤어 때라 귀엽이 안 나 뭐지? 언니 해리포터 안 봤어? 해리포터? 어, 안봤다 안봐요 안봐요? 나 은근 많아 나 그거 어 나중에 볼려고 지원아 너 해리포터 안봤어 1년 볼리는 거 아니야? 왜왜? 규리언니랑 사연이랑 하영언니 세다 해리포터를 안봤대 아니오 오, 이게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